나이스립 낚아버리고 안 낚이네 그렇다면 이걸 어떤가 스틸 오지구요 스무스 스타트 뺏기 나이스 칩 아 미안해요 저 칩 뺏어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아 아 죄송 아 죄송해요 습판적으로 습판적으로 아 빅쇼 뚜뚜뚜뚜뚜 호 난 틀리 이동속도 다케 성공률이랑 다케 범위 증가 이동속도 증가 뭐가 좋아요? 저는 범위 증가가 좋다 생각해요 범위 증가 왜냐면 성공률은 좀 운이고 범위 증가는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그니까 2거랑 좀 멀리서 더 대시 다케에서 바로 팝을 팝을 줍을 하는 그런 범위가 좀 좋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자가 좀 좋다 생각해요 성재인님 두두 호호호호호호호호호 후우 진짜 너무 좋아 하하 성공률은 핑계를 댈 수 있잖아 아 이거 다케팅했네 이거 근데 범인은 핑계를 댈 수가 없단 말이야 못 잡으면 못 잡은 거니까 아 나이스 후후후 반드가주 에하 파포 멍 때리게 만드는 난트롤 글락스 후후후후 후후후 안드갈비 잡아 아 까비 하구요 야 류즈볼 아 류즈볼도 내가 따버리기 야 스몬 재센 사용해보시죠 일단은 직관님한테 문의를 주세요 대리 맡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잡아줘 까비 3포인 아 까비 아직 몸이 덜 풀렸죠 아직 몸이 덜 풀렸죠 점샷 안되겠다 교수님 저기서 잠깐 예 알겠습니다 나이스리 낚아버리고 안낚이네 그렇다면 이걸 어떤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예 베트남 아 좋습니다 팔 데 삼입니다 아 스쿱샷도 사용하고 그래야겠다 나이스 디펜스 스쿱샷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았어요 까비 스타트 아하 아하하하 3포인트 배스켓 나이스 칩 아 쏘리합니다 일단 미안하다고 해야지 스티로지구요 스무스 내가 넣을게 왓자아우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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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든든하신대요 스티로지 아 이걸 스크린해 3점 슛 아 노마크 3점 튕기고요 아 3점은 쏘지 말까 가 가자 가자 한번 낚아버리고 안낚이네 그렇다면 한번 낚고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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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쿱샷 스쿱샷 아하 아하 나 왜이렇게 잘해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진짜 생명 하나 만들긴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두번하면 안낚이네 한번 더 하고 두번하면 안낚이네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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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쏜다 한번하고 이번엔 쏜다 아하 실화야 아 아 치발칠 줄 알았는데 아 아 아 죄송 아 죄송해요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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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팝언니는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자 좋습니다 阿 안등할피에 아 går갑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래 여기서 한번 사이드오브섰트해 봐야지 чуд 이거지 아 미안해요 저 칩 뺏어먹을 HUD uncertain 레시оном 제 몸이 따랐네요 현재 파포 파포가 정말 저기다보니까 칩 볼은 뺏어먹을래 나 스윙링 너무 잘한다 이거 홈즈형 입지 좁아지겠는데? 낫고 여기서 한 번 하고 한 번 더 한 번 더 했잖아 다시 다시 왜 이렇게 안 늙어? 싫어요? 아 까비 나이스 칩 엑스넛 받고 샷클락 하하 아하핳하 아 좋습니다 30대 21입니다 마지막은 깔끔하게 스쿱샷 스몰 운이 좋았어요 아니요 우정님 너무 좋았어요 47명 시청 아 또 MVP 따 버렸습니다 운이 씨는 내가 우리 팝포님 거 침 많이 뺏어 먹어서 그래요 미안해요 팝포님 우리 팝포님